자 유닛25 두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이어 먼저 보고 가죠. 리드가 뚜껑, 눈꺼풀이란 뜻이구요. 일방적으로 리드 당하니까 뚜껑 열리도 계속 지고 있으면 눈의 뚜껑이 눈꺼풀입니다.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고요. 쌀 리드는 단단한 고체란 뜻이고 쌀 뚜껑은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어서 단단한 고체, 고체의 으로 씁니다. 본문에서 확인하죠. 첫번째 단어 average house price 집 가격이죠. 애를 포기해 버리지 말고 평균만 중간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잘 시키려고 하면 포기하게 되죠. 도저히 못 따라오니까. 그래서 애를 포기해 버리지 말고 애를 버리지 말고 뭐만 지키자? 평균만 지키자. average 평균 집 가격 average 그 다음, flourish, business, 사업이 flourish 하다. 플러어 할 때 플러어가 플라워 꽃을 상상하시고 꽃이 만발하는 시로 끝나죠. 시기입니다. 꽃이 만발하는 시기처럼 번창하다 사업이 번창하다. 플러어 위시, 플러어 위시, 그 다음, seldom seldom found. 발견될 리가 seldom한 셀 틈이 셀 틈이 거의 없는 셀 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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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틈이 거의 없는 Seldom, Seldom, 그 다음 Source Sources of Information 정보의 Source 바닥에서 쏟아나오는 곳이 바로 원천이 되는 것이죠. 쏟아나오는 곳이 바로 원천이 되는 거죠. 정보의 원천들 Sources of Information Source, Source 그 다음 Prepare Prepare a special treat 특별한 treat, 대접을 prepare다. 자, 프리밀이 Pair, 쌍으로 준비하다 해서 특별한 대접을 준비하다 특별한 대접을 준비하다 Prepare a special treat Prepare, prepare 그 다음 Lead The lead of shootbox 신발 상자의 일방적으로 리드 당하니 계속 치고 있으니 그것도 완전히 일방적으로 이게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일방적으로 리드 당하고 있으니 뚜껑 열린 데서 신발 상자의 뚜껑 첫 번째 Lid Lid, Lid 두 번째 Lid My lid Got heavy 나의 Lid는 Got heavy 무거워졌다 나의 뭐가 무거워졌다? 나의 눈의 뚜껑 나의 눈의 뚜껑 눈의 뚜껑이 바로 눈꺼풀이죠 두 번째는 눈꺼풀이란 뜻입니다 내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My lid Got heavy Lid Lid 그 다음 Solid Solid Ground 땅 어떤 땅이죠? 쌀 뚜껑 Lid가 뚜껑은 알았죠 쌀 뚜껑은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단한 solid ground solid solid 두 번째 solid solid fuel 열려죠 쌀 뚜껑은 단단한 고체로 되어 있대죠 쌀 뚜껑은 그래서 고체 고체 이런 뜻이네요 solid solid 마지막 Gear 자 Weir 착용하다 Protective 보호하는 기어를 착용하다 자동차 기어는 운전기구 장비가 되죠 운전기구 장비 그래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다 보호기구 도구 보호기구를 착용하다 보호장비 Protective 그렇죠 기어 기어 됐죠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